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핵심은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가 더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올해는 진짜 라이브 커머스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로 얻는 인사이트 빅사이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김세미 프로 김세미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전세미 프로 전세미입니다 결국 우리 둘이 하게 됐네요 굳이 정프로 필요 없다 이런 좀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님은 같습니다도 아니고 저희를 버리고 가신 건지 아니면 니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워낙 일을 많이 하셔서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둘이 하는 게 더 재밌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아 그러니깐요 생각보다 조회수는 낮아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댓글보니까 조회수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눈이 엄청 온 날 있었잖아요 그날 원래 퇴근을 하려고 강남 쪽에서 퇴근하려고 나왔다가 눈이 너무 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퇴근길에 그냥 저녁을 먹으러 이제 팀끼리 갔는데 저녁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자꾸 사푸라 사푸라 이런 거예요 아 진짜 뭐지 뭐지 뭐 이랬더니 눈이 딱 마주쳤더니 어 예 빅사이즈 잘 보고 있어요 이래서 아 진짜 빅사이즈라고 했어요? 네 빅사이즈 잘 보고 있더라고요 어 창피해가지고 아 진짜 그랬던 어색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 알아봤다는 얘기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본 다음에 나는 없는데 아니지 요즘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우리 전미희 팀장님은 요즘에 뭐 라디오 이런 데서 댓글이 뭐 배용주님 뭐니 뭐 보이는 라디오를 뭐 딴 때보다는 우리 전 팀장님 나올 때만 보는데 아 전쌤이는 역시 공중파에서 더 알아주고 있는 뭐 그런 거 같아요 요즘에 저희가 좀 서두가 길었네요 그렇죠 많이 흥분 상태였던 거 같고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갈 텐데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우리 김석진 부소장님이 사실은 뭐 빅데이터 전문가기도 하지만 소셜분석도 다 하지만 원래는 IT 또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IT 분야에 좀 돈이 많이 몰리던데 올해 2021년에 좀 트렌드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다면서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둘만 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빅이들 그리고 좀 여기에 있는 투자를 아이디어를 좀 풀어야 되는데 아 진짜요? 네 제일 핵심은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가 더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빅블러 네 빅블러 좀 들어보셨어요 빅블러? 빅은 이제 뭐 크다는 거고 블러는 이렇게 흐릿흐릿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블러를 예전에 우리 한창 포토샵 쓸 때 지금은 워낙 이렇게 뽀샤시를 앱들이 잘해주지만 그때 기억나시죠? 블러 처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 블러라는 게 한마디로 이렇게 뭉개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흐릿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빅블러라는 말이 사회 환경의 변화로 기존에 존재하던 경계가 모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릿해진다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해진다라는 거는 이제 뭐 서로 이렇게 협력도 하고 뭐 이렇게 함께 일을 하는 게 많아진다라는 건가요? 네 함께 일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산업 간의 경계라는 게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적인지 친구인지 친구인지 적인지 서로 간의 뭔가 경계도 없어지고 모호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 아까 말한 블러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렇게 이미지를 흐릿하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포토샵에서 보면 결국 픽셀을 뭉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변화를 경계가 무너진다가 아니라 경계가 뭉개진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경계가 뭉개진다?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는요 어떤 충격에서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예전에 우리가 알파고 같은 거죠 알파고가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이러다가 한방에 빡 뭔가를 맞은 것처럼 충격이 오니까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다음에 갑자기 인공지능과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뭉개진다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포토샵을 통해서 턱을 깎는다라고 생각하면 턱을 한 번 뿅 누르면 깎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브러쉬로 여러 번 슥슥슥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턱이 날카로워지죠 그랬죠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뭉개진다라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산업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어떤 흐름에서 나는 분명히 얘랑 전혀 상관없는 애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옆에 있는 거죠 아 이제 시나브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국어사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경계가 뭉개지고 그렇게 되면서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했었던 것들이 없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이른바 ICT 플랫폼 우리가 말하는 IT 기업들 중에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확장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데 올해도 이게 상당히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콘텐츠진흥원에서 2021년 어떤 트렌드 분석하는데 합종연행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저도 뭔지 좀 찾아봤더니 중국 춘추전국시대 때 여섯 개 큰 나라들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종으로는 합하고 횡으로는 연맹을 맺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거를 합종연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지금 역사학자 느낌 좀 나는데 약간 분위기가 역사학자 느낌이야 지금 아니 뭐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신문에서 본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플랫폼 간의 경쟁적인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계들이 허물어지면서 함께 무엇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예를 들면 이제 트렌드 쪽에서는 웹툰으로 애니를 만든다든지 드라마로 게임화 시킨다든지 게임을 또 영화화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IT 기업끼리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제일 쉬운 게 이런 거예요 SK텔레콤이라고 하는 통신사가 우리는 예전에는 통신사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11번가라고 하는 쇼핑몰도 하고 있고 해외 직구를 할 때는 또 아마존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이런 우버와의 또 협력관계를 만든 이런 식으로 어떤 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통신사라고 하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애매해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안에서 서로가 뭔가 적이었다가 친구였다가 친구였다가 적이었다가 예를 들면 프레너미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카카오하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멜론이라고 하는 어떤 음원을 갖고 오랫동안 제휴를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또 SK가 플로우라고 하는 음원을 내기도 했죠 또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도 또 서로가 지분을 또 교환하는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좋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경쟁을 해야 되는지 뭔지 이렇게 모르는 뭉개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금융 분야 금융은 그러면 어떤 분야들끼리 좀 이렇게 예를 들면 혹시 핀테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핀테크 많이 들었죠 테크핀이라고도 들어보셨어요? 테크핀? 핀테크랑 테크핀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 핀이라는 게 파이낸스 그게 금융이에요 그렇죠 금융인데 그 금융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핀테크라는 말은 전통적인 금융사들이 IT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확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핀테크라는 말은 관점이 금융사 관점이에요 금융사 관점 네 그런데 테크핀은 기술회사가 금융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T 회사들이 금융을 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카카오 같은 것들 네 그리고 토스나 뱅크셀러드 이런 녀석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목적을 두고 이제 서로가 대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주체가 누구냐인 것인데 핀테크보다는 테크핀이 좀 더 확장성은 좀 더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생각했을 때 이 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금융회사라고 하면 금융회사는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뭔가 상품을 만들겠죠 그럼 상품을 사람들이 구입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출이 됐든 아니면 금융상품이 됐든 보험이 됐든 등등등 그럼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거기서 어쨌든 마진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마진을 쌓아놓고 그다음에 그 마진을 가지고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가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고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게 기존의 금융회사라면 금융 플랫폼 그러니까 테크핀은 처음부터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카카오도 우리가 그런 거였잖아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을 때까지는 투자금이나 아니면 돈을 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그 확보한 고객들에게 뭔가를 팔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파워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 그 안에서 뭔가 조그마한 걸 만들면서 만들면서 꾸려나가고 꾸려나가는 게 전통적인 금융이라고 치면 얘네들은 뭔가 큰 덩어리가 된 다음에 그 안에다가 하나씩 붙이다 보니까 아주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테크핀이 왜 무섭냐 그들이 직접 상품 개발을 하기도 하지만 안 되면 금융회사를 그냥 인수해버리거나 아니면 금융회사를 또 다른 3자 형태로 설립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를 들면 똑같은 상품을 지금 만들다고 할지라도 카카오톡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적립 상품을 판다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한 홍보나 효과는 당연히 기존과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주는 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법이라는 것들도 최근에 계속 금융 샌드박스나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해서 이런 경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은행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예를 들면 증권회사를 인수해서 CMA를 가지고 금융을 붙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 결국 이게 지금 토스처럼 어떤 인터넷 은행 또 카카오처럼 인터넷 은행까지 잡는 이런 그림이 돼버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전통적인 은행들은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다 2021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의 CEO들의 신년사 신년사를 보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플랫폼이 돼야 된다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 계속 밀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지금 이미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근에 커진 공룡기업들 중에는 약간 이런 형태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김쌤이랑 전쌤이도 테크핀이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3% 시청자들 쭉 모아서 떠나야 돼요 다른 곳으로 이 플랫폼에 갈아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플랫폼이 되겠다 우리가 플랫폼이 돼요 언제까지 여기서 출연료 받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조회수가 한 50만 정도 나와야 또 악플 세례 좀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빅블러 소셜 분석 해봤더니 아직 빅블러라는 키워드 자체가 우리한테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 분야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관어 자체도 금융이나 서비스 고객 상품 산업은행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은행권 키워드로만 지금 채워지고 있거든요 향후에 올해부터는 빅블러라는 게 많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좀 인식이 되다 보면 이 키워드들도 좀 더 다양해지고 뭐 이런 재밌는 형태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돌들도 사실은 요즘엔 이런 빅블러 많이 된다고요 사람 하나 자체가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하나의 큰 기업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플랫폼 간에 컨텐츠 간에 이런 걸 넘어서서 사람도 하나의 빅블러가 된다고 하면 정말 이 힘든 세상에서 내 가치를 좀 올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전 세미 프로가 그런 빅블러적인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연애 전문가로 또 박명수 라디오 쇼에서 원래는 본인이 연애 전문가다 연애는 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뭐 하나 케이스 스터디 얘기하시다가 제가 박명수 씨한테 엄청 떨리는 걸 봤었는데 그건 이제 정 프로한테 배운 겁니다 전문 전문가로 제가 활동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세미 프로인가요 연애 세미 프로 아 김쌤이 네 그러면 이제 뭐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 좀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테크핀과 핀테크라고 하는 전통적인 금융 말고 그럼 올해 과연 이 금융 분야에서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보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이라는 것도 마치 우리가 핀테크 테크핀 같은 기술 용어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인슈테크라고 합니다 인슈테크 네 그러니까 인슈어런스 그러니까 보험과 기술에 합해진 인슈테크고요 실제로 이 인슈테크 인슈어테크라고 하는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지만 이제 실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15년 16년도부터 오히려 이제 핀테크 이후로 바로 불어온 열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인슈테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영역 그러니까 기존에 보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뭘 했던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IT가 이제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플랫폼 회사들이 보험 상품을 직접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보험과 제휴하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는 이 두 가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그럼 인슈테크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고 왜 그렇게 주목받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은행 시장이 이미 이 ICT 플랫폼 IT 플랫폼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파일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IT 기업들에서도 그다음 그림을 볼 때 이게 자연스럽게 보험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험 시장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개인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또 목적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그 자동차의 어떤 주기나 어떤 데이터들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IT 기업들이 보험의 데이터를 얻기 시작하면 그걸 갖고 또 다른 걸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강점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활용적인 면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나 이런 보험 시장을 얼마나 이 IT 플랫폼들이 치고 들어올 것인가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고 아마 보험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따라서 높아졌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건강과 관련해서 한 개인의 빅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확장하려는 대기업들의 또 어떤 목표가 보이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이런 ICT 플랫폼 기업들의 위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손해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람이 이렇게 직접 영업을 해서 파는 게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험 들 때 그러시잖아요 보험을 내가 정말 정확한 정보를 갖고 막 이렇게 든다기보다는 옆에서 하나 들어줘 보통 지인 통해서 들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거 제일 비싼 거 들고서 병원 가면 보장이 하나도 안 돼 그게 안타깝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씩 바뀌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난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옛날과 다르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가장 극명하게 변하는 부분은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 손해보험 손해보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나 아니면 화재보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되거나 들 때 그냥 단순한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응용하거나 정보성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심지어 토스까지 이런 손해보험 쪽에 뛰어들고 있고 특히 카카오는 아예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지금 예비인가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연말마다 자동차 보험 새로 들 때 그냥 컴퓨터로 그냥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오겠네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다른 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생각해보면 자동차 보험은 되게 좀 일반적인 보험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보험도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자동차를 얼만큼 타느냐랑 상관없이 일단 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오는 할인해주겠다는 것도 후불적 할인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안전운전을 했거나 뭐 하면 할인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탄 만큼 종량제로 내는 이런 식의 디지털 손해보험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떤 매달 매달 실제로 얼만큼 탔는지를 이 IT 기술을 통해가지고 이제 얻어내는 거죠 그런 걸 통해가지고 보험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던가 아니면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면 카카오 선물하기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최근에는 여행자 보험 아니면 조그마한 미니 보험들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선물해 줄 수도 있는 이런 기능처럼 약간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 쪽으로 일단 보험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스가 생명보험 쪽에서도 재미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도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약간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이른바 덤댕이 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보험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연락도 안 받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본 거예요 토스에서 그러면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급여체계의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일반적으로 만약에 보험을 파시는 분들이 인센티브 중심이 아니라 기본급이 높다면 그러면 굳이 억지로 팔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뭘 하고 있냐면 토스가 어차피 지금 다 비대면으로 전화 상담이 많으니까 일부 한 50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정말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놓고 기본급을 넉넉히 주는 거예요 기본급을? 네 그리고 인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직장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직장인처럼 가가지고 전화가 오면 정말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주고 상담이 오래 걸리든 실제로 효과를 얻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깨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아직은 실험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사람들이 또 토스나 요즘에 나오게 되는 비대면 플랫폼들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지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 방식이 아니라 이 생명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데이터 기반의 영업이나 이 사람에게 정말 맞는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시도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자동차 보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가 기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커다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 활용해가지고 보험료도 좀 낮추면서 이 차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 뭔지를 이렇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처럼 사람 생명보험도 그런 식으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네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 보험의 가치사슬별로 이런 기술들이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손해보험에서 또 최근에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난 지점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험 하시는 분들이 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이게 지금 누구 잘못이지 누구 잘 잘못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신뢰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또 이 부분에서도 재미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은 건데 싱가포르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 보험에 대해서 잘못된 청구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기반으로 해서 보험 청구를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허위 빈도를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후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거나 또 이제 한 가지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난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바로 보내면 이게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통해가지고 바로 그 사고에 대해서 너가 지금 이거 얼마 정도 손해봤으니까 바로 돈을 줄게 뭐 이런 것들까지 다양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술을 통해서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보험이라고 하면 원래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영업 쪽에서 우리가 느꼈었던 약간의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데이터나 기술을 통해서 변화시키려는 시도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라고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이제 정말 수많은 데이터들이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사고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 상황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보다는 AI가 더 믿을 만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래서 또 이 토스에서 또 한 가지 또 그러면서 한 가지 이건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하는 건 아니고 설계사들을 위한 또 앱을 하나 내놨어요 설계사들을 위한 앱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보험을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보험 설계사들끼리는 일종의 DB라는 게 있습니다 DB DB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DB가 뭐 하는 거냐면 고객들에 대한 리스트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영업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도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잘 모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앱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앱은 일반적인 데에서는 들어갈 수 없고 영업 보험 영업 지원으로 설계사만 이제 그 앱에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앱에 가입을 하면 그 안에서 고객들을 새롭게 만나거나 매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그럼 그 안에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토스가 지금 보험을 한 지 오래 안 됐으니까 자기네들이 고객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모으느냐 재밌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실제 그 DB를 쓰고 싶은 거예요 DB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친한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고객 두 명의 정보를 거기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명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 안에서 그 두 명이 나에게 정보 제공을 해서 동의를 해주면 그리고 나면 추천 대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각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고객 두 명씩을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실제로 토스 입장에서는 많은 고객들 보험이 필요하거나 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로 이제 또 다른 서비스에 붙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약간 다단계 느낌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귀찮아서 좀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 채널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 뭐 그분들은 주특기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도 이렇게 포섭하는 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빅블러 현상과 관련해서 이제 보험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사업이 확장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봤고요 뭐 또 다른 분야도 있을까요? 빅블러 분야에서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핀테크는 워낙 많이 얘기했던 거였는데 하나의 전혀 다른 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올해는 진짜 라이브 커머스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진짜 제 지인들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연예인부터 해가지고 아나운서 MC들 툭하면 라이브 한다고 해서 보면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시장이 일부를 위한 시장이었던 게 한 2, 3년 전인데 제가 볼 땐 작년에 이게 제대로 개화됐다고 보여요 왜냐 네이버가 들어왔어요 일단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이브 커머스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약간 그런 거죠 라이브 스트리밍 거기다가 전자상 거래가 합쳐진 거죠 커머스니까 그래서 실시간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웹이든 애플리케이션이든 이런 데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서 상품 소개하고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홈쇼핑을 휴대폰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실시간 소통이 된다는 거죠 아 채팅 이게 진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어떤 라이브 커머스를 요즘에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야 이게 유튜브가 처음 생길 때 정말 연예인이 아닌 크리에이터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잡았잖아요 맞아요 딱 지금 그게 열린 느낌이에요 그거 되게 재밌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하고 장난치면서 농담하면서 물건 팔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물건을 사는 기준이 물건 때문에 사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 때문에 사는 것일까 아 그거 좀 헷갈린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후자에 더 가까워지는 게 물건 때문에 아니 아니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게 더 가까워지는 게 라이브 커머스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지금도 아프리카 보다가 재밌으면 별풍선 쏘잖아요 별풍선 대신에 물건 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TV홈쇼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딱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 스튜디오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서 이제 아주 노련한 선발이나 오랜 동안 시간의 트레이닝을 거친 쇼호스트가 거기에 나오는 게스트와 함께 이 상품을 맛깔나게 판매를 하죠 그쵸? 근데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가이드 완벽하게 일반 방송처럼 대본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요 제가 만약에 시작을 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채팅에서 전혀 딴 소리를 하잖아요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라이브 커머스는 내가 짜여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의 사람들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전민희 팀장한테 배용준 닮았어요? 배용준 씨가 지금 쓰는 헤어의 왁스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답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죠 대답 안 해주면 나갑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방송 중에 우리 부소장님이 아내분 패브릭토리 라이브였으면 그것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때는 우리가 라이브였으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제가 아까 네이버 얘기를 했냐면 기존에 이런 채팅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것들 TV 홈쇼핑도 채팅은 있었죠 근데 이게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계속 네이버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플랫폼들하고 이게 이제 저는 왜 ICT 플랫폼들의 빅블러에서 최근에 강력한 카카오나 네이버나 아니면 쿠팡이나 이런 데들이 들어오는 게 왜 무섭냐 실제로 이 라이브 커머스를 별도로 하는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 앱들은 딱 들어가면 하는 게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겁게 그냥 보는 거죠 근데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 느낌은 뭐냐면 좀 달라요? 약간 진짜 TV 홈쇼핑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TV 채널을 돌리듯이 이제 지금은 아직 TV 쇼핑을 따로 해놨는데 생각해보시면 이게 네이버 안에 있는 다양한 라이브 컨텐츠 안에 중간중간에 채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개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편리해요 어떤 게 편리하냐 스마트 스토어 있죠 요즘에 사람들이 부업으로 제일 많이 하는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팔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냥 재휴 신청만 하면 재휴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이 있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뭐 검증받는 그런 단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실제로 제가 재휴를 한 다음에 그 재휴한 거에서 일부의 수수료 추가적인 수수료를 내는 부분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 라이브 채널의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티몬이나 아니면 11번가 이런 데들은 공식적인 채널의 시간표까지 딱딱딱 정해놓고 하나하나 두 개 채널에서 메인으로 해요 그렇게 되는 건 말씀하신 대로 기획전처럼 들어가는데 입점료도 비싸고 그리고 그 안에서 비싸다는 게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거예요 TV 홈쇼핑만큼 비싸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있고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해서 정말 잘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네이버의 방식이나 그리고 쿠팡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유튜브랑 비슷해요 그야말로 약간 아프리카 TV나 이런 형식이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한번 채널에서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게 저는 이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쉽고 네 이게 상당히 무서워요 예를 들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라이브 중이라고 나와요 여기 그냥 눌러요 지금 하고 있네요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채팅이 나오고요 여기 막 아 네네네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자 이게 그냥 채팅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냥 채널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 바로바로 네 그러면 그냥 추어탕 채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부수장님 주로 먹는 거 위주로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간에 아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구독한 건 줄 알았네 네 여기 보면 또 뭐 이런 무릎 허리가 좋으면 연골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다 나와요 아 그래요? 이게 그냥 넘기면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채팅 올라오고 어르신도 하시잖아요 아까 보세요 와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지금 발바닥 종교 이거 어르신 이분이 아마 대표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나 아프리카랑 똑같다는 게 네네네 채널이 이미 수십 개가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뭘 뽀로로 추러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쇼핑에서 연동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기획전처럼 하는 거예요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실제 물건을 팔잖아요 네 네 이 물건을 파는 게 스마트 스토어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물건을 팔면 여기 보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가버리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내가 이거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면 라이브 몇 개 걸고 그럼 막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면 뭐 아 방송 중에만 20% 할인해드립니다 이런 게 복잡한 PD의 뭐 그런 기술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몇 번 클릭 클릭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약간 초창기여서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면 저 안에서 또 슈퍼스타 탄생하고 그러거든요 아 맞아요 슈퍼채넬들 나타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인플루언서들이요 자기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실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박군남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고기 엄청 잘 드시는 분 그분은 이제 먹방을 하는데 먹방을 먹방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면서 파는구나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치 유튜브가 처음에 생기면서 방송과 모든 판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3%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3%가 이렇게 성장할 때 3년 안 걸렸지 않아요 유튜브 시작하고 거의 3, 4년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00만이 되고 오히려 지금은 팟캐스트보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막 네이버에서도 제휴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딱 그 시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에서 예를 들면 이 시장 자체 파이는 당연히 MZ라고 하는 1, 20대가 채팅하고 놀고 즐겁게 하는 이게 너무 소통이 편하니까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걸 틉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람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은 오프라인 점원이 있으면 그분한테 언니 저 옷 좀 입어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고르다가 이 옷 한번 제가 입어볼게요 그럼 입고 나서 바로 구매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군요 그거 재밌겠네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한테가 소통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 보여달라고 한다든지 실제로 이제 뭐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매장을 많이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뭐 아디다스 이런 데가 하루에 몇 천만 원 이상 매출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결국엔 저거랑 비슷하네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가수들 아이돌들 뭐 콘서트 같은 거 못했을 때 온라인으로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파는 거랑 비슷한데 최근 이게 쿠팡에서도 또 강력하게 밀고 있다 네 쿠팡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라이브 커머스는 기본적으로 컨셉이 그래요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나와서 하거나 물건을 파는 사람이 직접 연예인을 섭외하거나 유명인을 섭외해서 하는 쪽이 기존의 라이브 커머스 방식이었어요 근데 쿠팡은 뭐냐면 아예 파트너스라고 해서 마치 그 쇼호스트처럼 물건을 전문적으로 팔 크리에이터를 따로 뽑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약간 방송국 같은 비슷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벤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마치 TV홈쇼핑에 올리듯이 내 물건을 쿠팡 라이브를 해주세요라는 파트너도 모집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내가 물건을 유통하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거 잘 팔 수 있는 재밌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따로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부소장님 만날 것 같아 같이 우리 이 방송에서 라이브 커머스 날까요? 아니 우리 구독자 모으지 말고 물건이나 팝시다 아니 평소에도 하여튼 사석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혹하게 사람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실은 제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원래 쇼호스트 좀 준비 좀 했었어요 그래요? 제가 쇼호스트 하고는 에이스였어요 이거 봐 내가 하고는 에이스였어 우연히 돌리다 보면은 또 고기 같은 거 팔고 있는 거 아닌가 나 또 모르겠네 IT 기계를 팔겠습니다 IT 기계를 IT 기계 파시는 분들 제가 쿠팡 말고 네이버 이런 데서 하여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플랫폼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TV 홈쇼핑 이게 전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유튜브가 처음에 3, 4년 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 생각 못 했잖아 맞아요 그때만 해도 다 뭐 TV들이 아 유튜브 나와봤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이번에 조금 다른 건 뭐냐 TV 홈쇼핑들도 다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제 아는 동생이 이제 그 홈쇼핑 쇼호스트인데 요즘에 계속 휴대폰으로 라이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봤더니 그 안에서 또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렇게 될 때 결국 최종 승자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래서 플랫폼 효과가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 은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은행에서 예를 들면 요즘에 은행들이 농협이나 이런 데들이 농협 앱 안에서 영화를 자꾸 보게 하거나 스트리밍을 막 하게 하려는 시도들을 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돼요? 이건 은행 앱인데 은행 앱에서 무슨 동영상을 보면 이상해라고 보잖아요 근데 카카오에서 은행을 하면 그거는 카카오 기능 중에 은행이 기능으로 들어간 데가 되니까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게 이제 계속 성장이 되면 결국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미 컨텐츠니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데들이 그 자기네들의 컨텐츠의 하나로서 이런 라이브 커머스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고객의 입장에서는 매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쿠팡이 최근에 자꾸 OTT나 컨텐츠를 키우는 이유 그것도 그 맥락에서 해석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네요 사람들이 물건만 사러 그 앱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앱에서 재미를 줘야 돼요 그 앱에서 뭔가 소비할 수 있게 하거나 그게 좀 어색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 생명사랑 은행사 운세 사이트가 거기서 무료로 운행돼서 갑자기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뭐 금융상품 가입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는 그거 보다가 사실은 다른 거에 눈을 가기도 하고 그렇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네이버나 카카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TV 홈쇼핑 혹은 이런 그립이라든지 다양한 원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라이브 커머스 우리나라 기준 라이브 커머스의 앱들 독립 앱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그들의 생존 전략을 짤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스타 또 어떤 기업들이 확 부상될지 또 올 한에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 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3프로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나가서 경제책 팔고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IT 팔고 이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김부 소장님 한번 해봐요 진짜 제가 여기서 도전기 한번 라이브 커머스 도전기 한번 해볼까 진짜 진심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댓글로 100명 이상이 저한테 하라고 하시면 제가 물건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댓글이 100개밖에 안 됐는데 기대할 걸 기대하셔야지 어쨌든 라이브 커머스 소셜 분석이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언급량이 뭐 작년 같은 경우 1년 동안 한 3만 건 정도인데 6월부터 그래프가 확 올라가요 그 전까지는 거의 없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뭔가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길게 갈 거다라는 상황이 이제 딱 자리 잡게 되면서 이 라이브 커머스도 함께 시장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감성어 분석 보니까 이제 펄스라고 하는 저희가 쓰는 빅데이터 분석 툴인데 93대 6이에요 긍정 감성 재밌다라는 반응도 있고 좋다 긍정이 93%라는 거죠 네 그리고 완판 뭐 할인되다 이런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라이브로 보는 사람들한테만 더 싸게 주는 이런 것들 득템했다든지 뭐 이런 키워드들 많이 나오고 이 시간대별 분석을 봤더니 라이브 커머스가 주로 오후 8시 오후 7시 오후 6시 때가 가장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이 저녁 먹는 시간 먹방하는 시간에 퇴근하고 나서라든지 아 퇴근하고 그 시간대 제가 아는 그 연예인이 한 명 있는데 친구가 라이브 커머스 하는데 꼭 저녁 8시에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좀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연령대도 보니까 일단은 최근은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뭐 이 언급이 되는 키워드들도 처음에는 보시면 코로나나 소상공인 커머스 초기에는 이런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붙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 인플루언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흐름이 쫙 바뀌고 있다는 게 소셜 분석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 한 해 이 뭐 있지 잠시만요 라이브 커머스 올 한 해 이 라이브 커머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좀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투자 관점에서 포인트는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이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세가 막기 어렵다라는 거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두 번째는 법이나 규제입니다 그런데 법이나 규제 입장에서 오히려 유튜브보다 이 부분은 더 규제가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TV 홈쇼핑 보신 분들은 알고 쇼스트 분들은 다 아실 텐데 TV 홈쇼핑에서는 못 쓰는 말이 진짜 많아요 아 그렇죠 네 최고입니다 뭐 이거 뭐 효과 100%예요 이런 말 잘못 썼다가는 방송 날아가요 그리고 막 거짓말 많이 한다고 한 동안 방송 심의 규정이 엄청 깐깐해요 그리고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쇼스트 분들도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지금 아 그럼 규제 조만간 시작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랑 똑같은 거예요 유튜브도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TV는 기본적으로 TV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송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유튜브는 그 방송법에 적용을 안 받죠 그런데 그걸 적용하는 순간 그게 방통해서 애매한 거예요 방통해서 그걸 적용시키는 순간 유튜브가 방송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도 비슷합니다 뭐냐면 지금 TV 홈쇼핑은 엄청나게 깐깐한 신의들이 있고 그 안에서 광고 표혜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라이브 커머스는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기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최고입니다 이거 막 좋아요 이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그거에 대한 법제상 규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예요 그러니까 TV 홈쇼핑에서 사기를 쳤다라는 거랑 다르게 아주 약하게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또 이거를 마치 아까처럼 유튜브를 방송으로 인정할 것냐는 것처럼 라이브 커머스도 TV 홈쇼핑하고 똑같이 인정할 거냐는 또 분명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유튜브랑은 다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TV 홈쇼핑 같은 전통적인 플레이어도 다 들어와 있고 오히려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법이나 규제가 들어온다면 유튜브보다 빨리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1, 2년은 제가 볼 때 올해 1년은 그 규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올해는 정말 라이브 커머스가 다른 시장보다 상당히 올라갈 거니까 라이브 커머스 관련 주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떤 미디어 컨텐츠주 그리고 말씀드렸던 플랫폼주는 역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해 보이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제대로 된 어떤 기업들이 뭔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결국에는 꼭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큰 몇 개의 기업이 또 이거를 다 집어삼키는 또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법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엔 그리고 유튜브도 사실 처음 했을 때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또 그런 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불구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불구치요? 내 가치관과 불일치하면 구독을 취소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기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서로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퇴출 운동 시킨다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막 함부로 방송하고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건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저희 보시고 3% 구치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3%보다 그건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3% 출연진 중에서 제일 젊어요 저희는 젊고 프레셔이기 때문에 3%의 활력소로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 텐션으로 계속 가서 어느 순간 우리도 빅블러처럼 뭉개 뭉개 뭉개서 우리가 프로인지 세미 프로인지 모를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어느 순간 아까 말했잖아요 빅블러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 가 있다는 거야 어느 순간 가 있는지 모르다가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저기 옆에 딱 앉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 자주 하다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어느 순간 빅사이즈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제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물건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부 소장님이 빅블러라는 또 재밌는 키워드 준비해 주셔서 2021년을 이끌어갈 트렌드로서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 즐거웠죠? 재밌었어요 정프로님의 빈자리 크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세미 프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민기 전쌤이었고요 네 저는 김쌤이 김덕진이었습니다 네 빅사이즈 다음에 만나요 안녕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네 ficv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